안녕하세요. 연우리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하나 알아볼거에요. 밀라노라는 사람인데 밀라노 사람이라는 뜻에서 온 단어예요. 밀랜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라노. 거기 출신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국에서 모자를, 장신구 중에서 특히 여자 모자를 판매했어요. 제조 판매하는거죠.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밀라노 사람이 모자 판매인이 된거죠. 밀라노. 자 글을 읽어보겠죠. What did Garfinkl's mother do? Garfinkl의 엄마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She was 뭐뭐다. She made hats. 집에서 모자를 만들었다. 결정이 났죠. What did two of Louis and Regina Borgenit's sons? 루이스와 루이스 보겐하이트와 레지나 보겐니트의 아들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They went low school. 법대에 갔고. No less than. 적지 않은 거니까. 무려 9명의 손주들이 엔드업해서. 닥터슨 로이얼스에서. 또한 의사나 변호사가 되었다. 이런거죠. 빈칸에 의해 적합한 단어가 뭐냐? A번이요. 밀라노. 밀라노에서 온거. 이거는 소우어. 소우어. 뜨개질하는 사람이죠. 물론 뭐 수어 이렇게 발음하게 되면은 이게 뭐 하수구. 텐은 여러분이 무드질하는거죠. 텐은 가죽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거. 우리가 보통 또 어떤것도 있죠? 텐하는 것은 몸을 태우는거죠. 태우는거. 근데 그 뜻은 아니고. 여기선 무드질하는거. 심스터. 여자가 많아요. 재봉사는. 심스트리스. 그리고 여자는 남자는 심스터 그래요. 포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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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리어가 가죽입니까. 가죽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이에요. 가죽을 뭐 하는 사람이겠죠. 좀 내려가보지요. 내려가보면은 소우어. 재봉사. 친모. 소우가 깨미다의 뜻인데 게르마닉 어원이에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깨미다의 뜻으로는 수우처라는 단어. 봉합. 깨미다의 뜻이 있어요. 수헤레가 소우하다의 뜻이에요. 라틴어로. 근데 뭐 바로 도움이 안되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소우어가 아니고 수어로 발음하수구. 하수구. 하수설비를 하다대요. 근데 이게 늪지로 물기를 빼는 코스에서 불어 거쳐갖고 스페링이 엉망이죠. W를 하순물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냥 외우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이런 건 참 그래요. 그 다음에 심스터. 재봉사. 여자면 심스루이스. 그러죠. 테너. 무두장이. 제약업자. 텐. 무두질하다. 햇볕을 태우다. 이 뜻이죠. 포리어. 모피 상인. 모피를. 이 포은 이제 여러분이 포가 모피니까요. 그 다음에 멜라나. 멜라나. 여자 모자 제조 판매인인데 밀랜. 그러니까 밀라노를 갖다가 우리가 밀랜 이렇게 발음해요. 영어로는 밀랜. 출신의 장신구 판매인에서 와요. 얘네들이 영국까지 와가지고 이태리 애들이 이런 장사했던 거죠. 장신구라고 하는 건 몸창을 하는데 쓴 여러가지 물건. 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브로치 따위가 있는데 여성용 모자도 장신구에 해당하겠죠. 뭐 그런 거예요. 아무튼 밀라노 출신에서 밀랜에서 밀라노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죠. 저는 이 밀라노라는 단어를 옛날에 무슨 시험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냥 디딥다 외웠다가 맞춘 적이 있어요. 근데 밀라노를 좀 하나 알아뒀다가 밀랜. 밀랜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밀랜. 밀라노라. 계속 뭐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